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역사 선생님들한께나 교수들한 게 중요한 거지. 공상과학 소설 sfgp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워낙 세상이 여러분들 바뀌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임스 카멜론 감독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바타 여러분들 주인공인 제임스 카멜론 감독 입에서 3년 앞을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sf 여러분들 소설을 쓰는 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왜 ai는 기존 인력을 절감시켜주고 기존의 여러분들 단순 업무를 대응해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ai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ai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젊은 여러분들 ai 관련된 광고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sf를 못 쓰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내 밥벌이가 밥줄이 끊어지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와 함께 주는 메시지거든요. 여기 보시죠. 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년 뒤 상황은 짐작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ai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 공상과학 소설을 그냥 가로치면 되는 겁니다. 공상과학 소설만 어려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년 뒤 상황은 짐작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를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임스 카멜론 감독 같은 사람이 이런 대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바뀌는 걸 보니까 도대체 나는 감을 못 잡겠습니까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떠올리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3년 후에나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떠올릴 수 없는 아이디어를 생성 ai가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인간들이 다 미쳐가지고 뭡니까 합하여가지고 노력해가 만들어진 세상인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3년 이후에 이 이야기가 현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짐작이 안 됩니다. 제임스 카멜론 감독의 이런 위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질 것이고 실업자도 많아지겠죠. 시대 변화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할 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공상과학 소설 쓰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ai의 빠른 발전에 따라 경고 메시지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기계를 신뢰하고 자신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잃는 것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기계를 신뢰하겠죠. 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전문가보다 ai실을 더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감정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니까 여러분 지금 자동차 운전하실 때 gpu 믿지 않습니까 gpu가 아니고 뭐죠 내비게이션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ai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기계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ai가 번창하고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것이 지금 ai 커뮤니티의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 잘 알 거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장 최첨단 여름 sf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겁니다. 빌 게이츠하고 여러분들 인터뷰 과정에서 ai의 빠른 발전을 인해 공상 과학 소설을 쓰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ai는 업무를 대체하거나 생산성을 올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제임스 카멜론 감독 이름 떠올린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풍성한 아이디어를 넘게 제조해서 몇 달 걸려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ai가 새로운 창작을 일주일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카멜론 감독의 이야기를 읽고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이게 4월 29일 날 여러분들 기사입니다. ai가 터미네이터를 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슈어 제너거를 대신 연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ai가 터미네이터도 제작할 수 있고 슈어 제너거보다 훨씬 더 맹배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카멜론 감독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도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어 제너거 같은 맹배우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맹연기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두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맹배우건 맹음성이건 맹콘텐츠건 전부 다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 기계는 그럴듯한 연기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배우가 자신과 인생 경험의 특별한 창조의 순간을 선사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슈어 제너거보다 훨씬 더 멋진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제가 제임스 카멜론 감독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이낸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픈 ai사가 만든 이런 동영상 재생 그런 ai 소라에 대해서 모두가 손가락을 퉁겨서 멋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화가 천편 이천명의 여러분들 ai 영화제 답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제임스 카멜론 감독도 뭡니까 여지를 두려고 하는데 쓰나미처럼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생성 ai는 하나의 장면을 그럴듯하게 생성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장편 영화를 제작하려면 일관성이나 제작자의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ai가 다 대체할 거란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를 찾아본 겁니다.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카멜론 감독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생성 ai가 카멜론 감독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아놀드 슈어제너그 같은 배우를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노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독도 대체하고 배우도 대체하고 목소리까지 다 대체할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맹신할 필요 없고 이 대가들이 지금 시대 변화를 어떻게 읽고 있나 모든 것은 합하여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배우는 겁니다.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아와 의식이 있는 인공일방지능이 있다면 예술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 역시 의식이 생겼을 때 예술을 해봤는데 왜 인공일방지능이라고 대본 작성, 영화감독 등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생성 ai인 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성 ai는 인간의 추론 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졌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오리지널 생성 ai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실방송이 뭘 뜻하는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기반 위에 오늘 여러분 투자한 6시간에 8시간의 신지식과 신정부를 합쳐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인간은 지금까지 경험한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실방송을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두고 미래를 여러분 추론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생성 ai하고 비슷한 거예요. 생성 ai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여러분들 카피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표현을 보면 더 아름답겠는데 자아와 의식이 있는 일공일방진행이 되면 예술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 역시 의식이 생겼을 때도 예술을 해봤는데 왜 agi라고 대본 작성 영화감독들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성 ai인 셈입니다. 진짜 멋진 이야기네. 인간 자체가 생성 ai다. 왜 생성 ai가 인간을 뭡니까 모델로 해가 여러분들 카피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 진단할 때 뭘 하는 겁니까 배운 지식에다가 임상경험에다가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mri 촬영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축적한 데이터셋의 기초에서른들 병을 진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ai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학습한 것을 바탕을 했으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흘러흘러 가는 겁니다. 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겁고 유쾌하게 변화를 이렇게 마치 파도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